재채기 나올 때 있죠. 자, 이걸 생각해보세요. 화가 나는 게 콧물으로 재채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바로 재채기 해버리면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개를 돌리거나 휴지를 빨리 받거나 입을 가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자, 화가 나는 것과 화가 내는 건 이렇게 다른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고민하는 거죠. 얼루 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이 순간에 참아야 되나 아니면 옆으로 돌려서 일단 피해야 되나 그래도 늦지 않아. 대부분 우리의 삶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전해요. 근데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만 느낀 게 뭐죠? 작은 강아지 같은 거죠. 막 빨리 지져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하다고 잘못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우리 한참 일을 하다 보면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빡친다. 라는 생각할 때 완전히 뚜껑 열려. 그건 좀 약간 옛날 말이고 빡친다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도리어 내가 준비하고 있던 돌댕이를 맞으면 덜 힘든데요. 예상 외로 빅 날라온 작은 거 하나 툭 건드리면 진짜 빡쳐요. 그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들. 왜냐하면 그때 화를 확 내버리면 나중에 진짜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감정 조절 하나 제대로 못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남한텐 못 듣지만 나 혼자 나중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초짜일 땐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웬만큼 이제 이 바닥에서 좀 밥 좀 먹고 후배들 좀 깔려 있는데 내가 감정 조절 안 되면 좀 민망하기도 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소진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걸 구별하자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무조건 화를 잘 내요. 금방 빡쳐요. 좀 사람이 이상해졌나 봐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둘을 가르자는 거죠. 화가 나는 거랑 화를 내는 거는 구별하되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화를 내는 건 다른 문제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난다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화가 난다는 거는 나를 지키기 위한 감정 반응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들 하세요. 지나가다 보면 같은 개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끼리는 친하게 되죠. 서로 어떻게 돼야 하면서 저는 지나가다 보기만 하는데 가끔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좀 큰 강아지 중에 사회성 좋은 놈들 있잖아요. 친근한 거 좋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오랜만에 보는 새로운 강아지가 있어서 막 자기가 끈을 끌고서 작은 강아지한테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작은 강아지가 어떻게 하죠? 막 짖어요. 꽉 하고 짖어요. 사람이 만지러 가도 그럴 때 있죠. 그럼 얘가 이 작은 강아지가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작은 놈인데 싸워서 이기려는 걸까요? 아니죠. 오지 마라는 거죠. 막 이를 드러내고 꽉꽉꽉 짖는 거는 너를 잡아 먹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 싫어. 난 지금 아닌 것 같아. 그럴 기분이 아니야. 건드리지 마. 라는 적극적인 방어라고 봐야 됩니다. 즉 분노, 감정. 분노라는 감정. 화가 난다는 것이 갖는 생존과 적응의 첫 번째 기능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강아지가 돼서 커다란 개가 내 근처로 다가올 때 일단 짖고 보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나를 지키는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그럼 이런 부정적인 화가 나는 것도 아니래도 저는 어떨 때는 또 거꾸로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너무 성의껏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해요. 약간 놀랍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래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하지 마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금방 지쳐. 너무 좋은 감정도 너무 싫어서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이 그래서 금방 지쳐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저랑 상담하는 분한테 뭘 보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계발서 읽어보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생활의 달인을 보세요. 라고 해요. 엉뚱. 왜 생활의 달인을 봐요. 그냥 잔말막을 한 번 보시라고. 무슨 자기가 뭘 봤다고 얘기를 하면 30년째 화투장 만드는 분들 30년째 숟가락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무심하게 하루에 몇 만 장씩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물론 말로는 제 일이 재밌고 막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재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감정 없이 합니다. 아무 감정 없이 감정을 덜 쏟지 않고 그냥 자동화돼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안 지쳐요. 그냥 무심하게 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떨 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게 흔들리지 않게 나를 만드는 것. 그게 평상심인 거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즉,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하자라는 말도 물론 좋은 말이지만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내지는 극한직업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나오는 분들 같이 오랫동안 지치는 분의 특성을 제가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는 멍한 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도 잘 싫지 않고 다만 물어보면 즐겁습니다. 하는 거고 즐겁고는 아니지만 일이니까요. 라고 하시죠. 익숙하니까요. 저한텐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받아서 선생님 환자 어떤 일을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환자들이 힘든데 좋아지니까 좋으시겠죠. 물론 그런 날도 있지만 더 많은 날은 적당한 정도의 감정을 실은 채 일을 하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제가 계속 일을 해낼 수가 있죠.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소진되지 않기 위해선 너무 감정을 실지 마라. 두 번째는 막 화가 나서 막 꽉 차올라오기 전에 미리 오늘 이 상황에 맞는 감정의 톤은 뭐지라는 걸 좀 알자는 거죠. 마치 제가 오늘 평상시에 입는 것보다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조금 정장을 입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온 다음에는 옷을 좀 편하게 갈아입겠죠.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 티셔츠도 좀 문양이 있는 그런 걸 입겠죠. 운동화도 내가 신고 싶으면 편한 걸 입겠죠.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의 톤이라는 것도요. 업무를 할 때랑 친구들 만날 때랑 또 집에서 혼자 있을 때랑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TPO가 있어요. 마치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옷 입을 때 그렇게 하듯이 적당한 타이밍 적당한 장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옷을 입고 꾸미고 다니듯이 내 감정도 적절한 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좀 익혀두는 거죠. 선배들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또 10명, 20명의 회의를 할 때 한 2, 3명만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할 때 또 밥을 먹으면서 얘기할 때 또 혼자 친한 사람이랑 차 한잔 할 때는 각각의 감정의 톤들이 있어요. 약간 요구되는 톤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배워야 돼요. 항상 흥이 많은 친구가 매번 흥이 많아도 문제고요. 약간 침울한 친구가 침울한 척 해도 안 좋아요. 그건 학습에 의해서 경험하면서 훈련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타고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략 내가 여기서 감정을 조금 나의 평소보다 높일지 약간 낮춰, 로우키로 가도 될지 이럴 때 내가 좀 살짝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서 힘이 덜 들어요. 신기하게. 근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막 새로 재조정을 하면 힘들어요. 마치 카메라 세팅을 할 때 이런 상황에 이렇게 찍도록 내가 잘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 딱 누르면 바로 되겠죠. 마찬가지로 감정에 대한 톤도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다시 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밥 먹다가 재채기 나올 때 있죠. 어떻게 하죠? 하다가 고개를 돌려서 팍 하고 재채기하죠.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게 콧물으로 재채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바로 재채기 해버리면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고개를 돌리거나 휴지를 빨리 받거나 입을 가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어떨 땐 고르다 딱 멈출 때도 있고요. 자 화가 나는 것과 화가 내는 건 이렇게 다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땐 막 재채기가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일단 고민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야지가 아니라 얼루 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이 순간에 참아야 되나 아니면 옆으로 돌려서 일단 피해야 되나 아니면 잠깐 참았다가 이건 아니죠 라고 말을 해야 되나 나중에 문자를 보내나 라는 식의 다양한 종류의 해결책들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 그 생각을 할 정도의 시간 저는 그걸 한 짧게는 심호흡 3번 길게는 반나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밤에 자기 전에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꼭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이메일 열어볼 때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누워가지고 근데 그때 빡치는 이메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그때 잠이 탁 깨잖아요. 그때 노트북을 열어서 막 분노의 이메일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면 십중팔고 후회하죠. 그 사람도 잘 텐데 근데 다음날 아침에 깨서 열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어 알겠어 건조하게 다음 미팅 때 만나서 얘기합시다. 잘 뭐 누구누구 씨 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그게 제일 건조하고 좋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면 되죠. 출근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 우리의 삶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전해요. 근데 그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만 느끼는 게 뭐죠? 아까 그 작은 강아지 같은 거죠. 막 빨리 짖어야 돼. 가서 물어야 돼. 와악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위험하다고 잘못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을 하면서 감정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데 소진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은 보통 평상시 일할 때는 별 감정 없이 한다. 두 번째 하지만 너무 감정 없이 막 진행 로봇 같으니까 적절한 적절한 화가 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지만 매번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것만큼 바보는 없다. 후회할 일밖에 없어. 반나절 아주 짧게는 1분에서 10분 정도 시간 지낸다. 그래도 계속 뭔가 내가 대응해야 된다면 대응하는 게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반나절 정도 지나면 부지? 하면서 좀 더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감정의 영향과 적절한 표현에 대한 짧은 팁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이야기는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제가 쓴 책의 내용의 한 챕터이기도 한데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